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가장 보편적인 생각을 해야 돼. 보편적인 생각. 다루기도 좀 쉬운 편이고 그리고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어쨌든 원바로 고수들이 아닌 이상 한 중수들이 접했을 때 어느 정도 쉽게 접하고 이게 아 이거 진짜 내가 너 랭킹 1위로 요 캐릭터 추천해 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를 순위를 매겨야 오늘은 맞는 거야. 저는 검수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쓰면서 느끼는데. 2위에 저 레일리 줍니다. 3위에 공빅 주고요. 4위에 검수 주겠습니다. 저 5위에요. 저는 이제 CP0 루치 줍니다. CP0 루치가요. 5위가 맞습니다. 6위에 불사보 랭크 하겠습니다. 불사보. 근데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드레스로자 조르거든. 요 3개가 지금 정리가 돼야 돼. CP0 루치, 불사보, 드레스로자 조르. 오 드레스로자 조르 한 표 줍니다. 렉 100. 딜 4만까지 봤어요. 미쳤다. 비슷한데 루치. 물몸이라 썰림. 불사보. 조르는 밑으로 가야 돼요. 불사보 1티어. 자 루치가 5위에 랭크 됩니다. 불사보 보다는 신루치죠. 오케이. 조르는 밑으로. 좋아요. 그럼 드레스로자 조로를 7위에 주고요. 드레스로자 조로에 비해 신미호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쿠산이 랠리급만큼 안 돼도 루치나 사보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각타가 7위. 각타 아닙니다. 쿠산 거리가 구려요. 인정. 거리가 애매하죠. 쿠산. 자 그러면 8위에. 우루지가 엄청 얘기 많이 했네. 우루지 얘기 진짜 많이 하네. 우루지 얘기. 우루지를 일단은 8위에 놔보겠습니다. 그럼. 루치 지우고. 로피 얘기를 많이 하네요. 자. 로피가 파리. 파리 로피 어때요? 로피. 나 로피 안 써봤는데. 파리 로피. 맞아. 행콕 석화 귀찮긴 했나. 인정. 쿠잔. 어. 고대. 맞아요. 구이 쿠잔입니다. 쿠잔. 쿠잔띠. 구이. 행콕은 물몸이라. 맞아. 내가 봤을 땐 10위가 행콕이야. 자. 일단 남은 거 볼게요. 내가 봤을 때 로얄 상디는 여기 못 껴요. 그치? 로얄 상디는 여기 못 껴요. 로피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어호. 로피 좋다. 로피. 자. 지금 남은 캐릭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립니다. 일단 신미호크. 그리고 신로우. 그리고 로피. 그리고 드레이크. 스네이크맨. 신로우요. 저는 신로우를 개인적으로 12위 줍니다. 전략형 캐릭터고 좀 잘 써야돼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문제는 이 신미호크야. 드레스로우자 조로가 들어오면서 이 신미호크가 사실은 되게 애매해졌어. 신미호크 오늘 떠납니다. 신미호크 오늘 떠났고요. 로피를 8위에 랭크합니다. 8위에. 그리고 드레이크도 떠납니다. 드레이크 친구 대전할 때는 드레이크가 진짜 강세인데. 자. 여러분 이제 AS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랭크를 매겨봅시다. 요즘 메타가 신빅신샹이나 신빅검수. 로피. 체력회복불룡. 이거 진짜 커요. 우루즈는 내려가라. 우루즈는 내려가다. 아오키즈 올라가야 함. 아오키즈 올라가야 함. 어느정도 인정. 신빅로우보다는 카이도우임. 로피보단 조로에요. 드조로가 로피보다 훨씬 좋은데. 레일리게어가 왜 2등이요. 로피 스킬 캡슐 시켜서 좋은건데. 아 스킬 캔슬 시켜서 좋은건데. 진지하게. 로피가 쿠션보다 좋아요. 오케이. 카이도우가 사기다. 신빅로우가 개사기. 랠리 2등은 무리수. 기다려봐. 에이에스 올라갈거야. 자 그래도 로피보단 조로라는 얘기가 많네요. 카이도우가. 퇴물이라는 얘기가 조금 더 많은거 같아요. 네. 자 퇴물이라는 얘기가 조금 더 많은거 같아서. 카이도우는 이별지하겠습니다. 드조로는 적당하고요. 신빅로우는 더 올라가야돼요. 부위사보 강등해주세요. 부위사보 올려요. 야 뜨겁다. 야 카이도우는 1스킬 잘 맞추기도 힘들어. 데미지는 좋지만. 아 인정. 카이도우가 사기라고. 니가 돈써서 사긴거 같은데. 카이도우 명함하고 러닝뛰어서 90렉까지 만듬. 아 명함 따고. 러닝뛰어서. 부위사보는 아직도 사기라고. 야 부위사보는 한방컷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 모르겠어. 100대갖고 회복메달 껴야돼. 아이 그거야. 카이도우는 4왕이니까. 애니엣은 당연히 좋지. 카이도우 사기다. 부위사보는 사기다. 신빅로우가 SS에서 많이 보여요. 인정. 카이도우 이거 리알. 부위사보 적당한 듯. 그치? 드레스로자 조로가 스킬 범위가 넓어서. 지금 엄청나게 평가가 좋아요. 지금 엄청 평가가 좋기 때문에. 아직 내가 리그에서 드레스로자 조로를 써보지 못했지만. 막상 써보면 불사보보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드레스로자 조로. 신루치보다 위인거 같기도 하네. 딜 3왕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불사보 데미지가 좋긴 하죠. 공백 솔직히 2등 해야 될 듯. 드레스로자 조로 좋죠. 신루치는 아니죠. 저건 카이도우가 아니다. 신루 올라가야 됩니다. 신루치는 4등이 맞음. 오. 드레스로자로 선 넘었습니다. 문의하려고요. 아. 마델란도 인정. 나 개인적으로 마델란 캐릭터도 되게 좋아하는데. 자. 이시연님. 안녕하세요. 하빈님 또 왔어요. 망가링. 자. 신루치는 개사기예요. 루치가 조로보다 위. 드레스로자. 5위 해암. 와. 상담 아니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논란의 S티어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논란의 S티어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하빈님 뜬금없긴 한데 이번에 스텝업이 좋을까요? 조로 상디법이 좋을까요? 이번에 나는 조로를 꼭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올린 영상 꼭 보고 오세요. 혹시 새로나온 상디랑 혹시 새로나온 상디 조로 순위 안에 안 들까요? 새로나온 상디는 들어가기도 힘들 것 같고 새로나온 조로는 들어가요. 꽤 높게 들어갑니다. 레일리 내려가고 공빅 검은수염 레일리 내려가고 공복빅맘이 갑니다. 공복빅맘한테 요즘 많이 맞긴 했는데 레일리랑 검수는 나 검수한테 많이 썰리거든. 아 뭐야. 레일리한테 많이 썰려갖고 최고야 득점자 캐릭은 코비죠. 인정띡. 검수가 빅맘한테 아무것도 못하. 쉐팅이 빨리 올라가니까 잘 안 보여. 신샷 공비 검수 레일리 검수가 레일리 잡죠. 아 레일리가 4위 와 논란이다 또 시작됐다. 아 일단 부스트가 초패가 4기라서 그렇지. 레일리가 검수보단 좋죠. 신샷 공비 검수 레일리예요. 와 지금 시청자 67명 총 68명까지 올라가요. 장난 아니네. 검수는 대책회가 없어서 2위는 줘야 함. 간만에 100명 한번 찍나요? 레일리가 4등 아닌가요? 검수 부스트가 너무 사기예요. 아 저번이랑 좀 비슷하네요. 1위에 1위에 4위까지는 신샷 1위 공복빅맘 2위 검수 3위 레일리에 4위네요. 네. 산자광 희그마는 인정. 희그마가 위에 있는 거야. 희그마. 절대강자. 그래도 초패 이름값하죠. 드조로랑 불사고랑 바꿔야 합니다. A티어가 조금 치열하네요. 논란이 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설준호TV 안녕하세요. 레이가 2등을 그러니까 나도 렐리한테 많이 썰려가지고 아싸 나 쿠전 5성인데 해머킹 카이도 그거 유광권 한망이면 가던데 인정. 인정디 드조로 좋아요. 드조로 스킬 피하기 진짜 쉽습니다. 금 공빅은 스킬 콤보가 있어요. 1스킬 넣고 상대 감정되면 2스킬 쓰는 거예요. 전 그렇게 공빅을 씁니다. 어 1위 샹크스의 무서운 눈동자 레일리 스킬이 빨라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레일리가 스킬이 빨라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드레스로자조로 조금 써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불사부 유저로서 지금까지의 느낌은 드레스로자조로가 조금 더 좋습니다. 샹크스가 공빅한테 썰려요. 감정 때문에 감정띠 때문에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뭐뭐 있는지 한번 볼까 하비님 바운티러시한지 얼마나 되셨냐면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365쿠거 돌파했거든요. 1년 1년은 1년 더 많이 넘은 것 같은데 홀케이크 아일랜드 상대는 없나요? 없지 당연히 없지 우왕자왕이 반갑고요. 레일리보다는 검수 아닌가요? 레일리는 초보자분들이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레일리가 4위로 떨어졌어요. 전 2년에 쓴 와 오래했네 고인물이네 요새는 우르즈보다 심페로나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저 말도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공빅 너무 안좋은듯한데요. 그냥 샹크스가 자 여러분 합의 채널에서 2020년을 종합하는 원바로 캐릭터 티어는요. 1위부터 12위 그리고 티어까지 이번에 정리를 할게요. 네 자 일단은 12위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8위부터 네 12위까지를 저는 S티 에 뭐야 B티어로 나누게 맞겠구나 그래서 B티어 아니다 이거를 A티어라고 하고 요거를 A플러스티어라고 하는게 맞겠다. 와 이주연님 드레스로자 루키앤조 로우 4위 정도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체력만 오 자 여러분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2020년 하비채널 원피스 방학티러시 캐릭터 티어 결산 1위부터 12위까지 지금 최근에 출시한 드레스로자 조로 그리고 로얄 웨딩 상디 까지 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1위부터 12위까지 먹이면요 일단 에이티어 먼저 불러드릴게요. 에이티어 자 12위 자 신로구요. 11위 방어왕 우루지 12위 신 행콕입니다. 신은 꼭 석화시키는 네 행콕 그리고 9위는 쿠산입니다. 쿠산 그래서 아이스 에이지 뺏히면 장난 아니죠. 자 그리고 8위 로피입니다. 로피 로피가 여기까지 올라올 줄은 잘 몰랐어요. 저는 로피 유저는 아니에요. 근데 타 원바러 채널에서는 더욱더 높은 승리의 랭크가 되어 있다고 자 합니다. 자 이제 에이플러스 티어를 보겠습니다. 자 에이플러스 티어 자 7위는 불사보입니다. 불사보 자 불사보가 원래 5위였는데 지금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불사보가 7위의 랭크가 되구요. 6위 이번에 출시된 드레스로자 조로입니다. 스킬 범위가 사기라는 얘기가 많고 네 딜이 많이 들어갔는데 딜이 우리 불꽃님이 딜이 엄청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자 자 그래서 드레스로자 조로를 6위에 랭크하고요. 5위는 말할 필요도 없이 CP0 루치입니다. 유광권 한 번 맞으면 그냥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유광권 한 번 딱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 띠 네 그리고 하비님이 만날 레일리 육성이었나요? 네 육성이었어요. 육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레일리 레일리는 왜냐면 초패케는 아니고 준초패케고 그리고 회피가 먹혀 들어갔을 때 증가를 발휘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하고 세밀한 컨트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일리를 4위에 랭크를 하고요. 자 3위는 하비영의 메인 캐릭터 검수입니다. 검수 근데 검수가 사실은 4위까지 떨어져도 요즘은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위 공복 빅맘이고요. 1세 때리고 2세 때려야 돼요. 1세 때리고 2세 때리면 된다고 그러고요. 공복 빅맘은 내가 진짜 써보고 싶은데 저랑 인연이 없는 캐릭이에요. 1위 말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폰 써서 원딜 때리는 신샹크 씁니다. 그래서 신샹을 1위에 랭크를 합니다. 여러분 부동입니다. 부동이 1위에요. 근데 아직도 저는 검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신샹을 잘 못 써요. 12위는 신로우에요. 신로우도 사실은 조금 더 정밀한 컨트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루지 11위 우루지 10위 신 핸코 9위 쿠잔 8위 드레스로자 루피 로피 7위 불사부 6위 드레스로자 초록 5위 유광권 CP0 루치 4위 레일리 3위 검수 2위 공복빅마 1위 신샹크스 되것 습니다.